청간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스쿨의 고민사연 및 영업환영 활동, 방과후활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혁 배종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방송을 날렸어요. 작가님 잠깐 고개 좀 쳐들어 보시겠어요? 멱살 한 번 잡기. 쳐들으래. 죄송합니다. 아, 진짜.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방금 전에 음악 자아분열 중이신데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어요. 지난주에 올라간 주호민 편 롱토뷰가 다시 한 번 웹툰스쿨을 한자리수 순위로 견인했고요. 맞아요. 원래는 그때 올라가야 될 방송이 방과후활동입니다. 많은 분들의 사연과 후기를 읽어드렸었는데 저의 문제로, 저의 실수로, 저의 잘못으로, 저의 멍청이 짓으로 그 빨을 날렸어요. 아, 근데 빨을 날린 게 재미있는 게 제 목소리만 날라갔어요. 그래가지고 홍란지 쌤은 다 있어요. 그래서 살려볼까, 어떻게 이걸. 혼자서 얘기를 다 하시고.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들의 보석, 공민우 피디가 온 힘을 다 해보았으나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디님에게 너무 가혹한 짓 이제는 그만해야 되는데. 악마예요. 우리는 위아, 위아, 데빌. 그러니까요. 우리가 악마죠. 편집하면서 들으시라고 막, 위아랍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오늘 재누금입니다. 네. 했던 거 다시 하면 힘든데. 김도 빠지고. 근데 저는 자꾸 잘 까먹어서 괜찮아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일주일 있다가 재누금을 하니까 괜찮네요. 새로워요. 네. 이 사연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날리신 분이 하니까 얄밉네. 죄송합니다. 어떡하지? 근황 있으세요? 먼저 근황하시죠. 어제 되게 재밌는 일 있으셨다면서요. 아, 어저께요? 네. 요즘에 한 몇 달 동안 TV 쪽 방송은 안 나갔었어요. 그래서 미불어. 작업도 해야 되고 라디오나무 듬듬은 팟캐스트에 온 힘을 다하고 작업하고 그랬는데 저에게 있어서 TV 방송 쪽에서 제일 소중했던 기억 중에 하나가 말하는 대로라는 프로그램이었거든요. 그쵸. 하모니카 부신. 그쵸. 그쵸. 아, 저 개구진 표정 진짜. 하모니카가 뭐 지금도 있어요? 주머니에? 저 옷 주머니에 있어요. 어, 진짜요? 가방, 가방. 오늘은 갖고 다니죠. 우와, 진짜. 네, 저는 언제나. 나 놀리려고 한 말인데 진짜 갖고 다니셔. 그게 놀림감인가요? 웃기잖아요. 주머니에서 하모니카를 언제든지 꺼내서. 주머니에 있지는 않고요. 네. 보통 가방에 넣어놓고 가방에서. 이제 뭐 한국 쪽 뽑고 싶다. 이럴 때 꺼내죠. 그게 언제예요? 눈이 올 때. 뭐 이럴 때. 아, 차지네. 지금 표정이 너무 내가 지금 장단을 맞춰드렸더니 너무 치료하신다. 오, 눈이 올 때. 눈이 올 때요? 왜냐하면 눈이 오면 눈이 오면 그 울림이 달라지는 거 아세요? 테라스 이런 데서. 아, 그거는 알아요. 피아노 소리가 유럽에서 치는 피아노 소리랑 우리나라에서 피는 피아노 소리가 다르다는 거. 우리나라에서 피는 치아노 소리요? 치는 피아노 소리. 치는 피아노 소리. 다르죠. 나무도 다르고 공기도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실제로 눈이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테라스, 베란다 이런 데서 울림이 달라져요. 그래서 피파람이 됐건 파모니카가 됐건 부는 악기들은 소리가 많이 예뻐져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였어요. 괜히 뭐 중2병 같이 말한 게 아니라고요. 전 중2병 걸리신 줄 알았네.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말하는 대로의 작가님께서 나와달라고 하는 방송은 거절 못해요. 그래서 어저께 오랜만에 신동엽 씨가 진행하는 방송에 녹화를 하고 왔는데 우와 녹화를 하고 왔는데 이 방과후가 올라가고 나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네. 그렇죠. 방송이 되겠죠? 아, 네. 역시 메이크업은 받아도 받아도 어색해요. 아, 힘들어요. 메이크업과 헤어 이런 건 진짜 되게 어색하고 약간 나 같지 않고 그런 게 있습니다. 아이돌처럼 변하셨나요? 아니요.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수염 자국을 지워주는 정도? 아, 우유빛깔로? 아, 뭘 왜 이러시는지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다고요. 아, 정말. 네. 요즘에 근황은 요즘에 근황은 다트, 다트. 지난번 난리 놓고 아, 맞아요. 다트. 다트 열심히 재밌게 하고 있고 네. 다트가 스포츠더라고요, 또. 와, 진짜. 저는 정말 작가님의 교수님의 이 행동력, 실행력, 지름 능력은 정말 이거는 저희 스쿨을 위한 겁니다. 선생님들 완전 빠져 계시고요. 다. 네, 진짜. 한번 던져보셨잖아요. 네, 정말 신기한 게 그냥 이 다트 대가 서 있으면 네. 와, 이분 진짜 정말 잘 지르신다. 딱 여기까지인데 네. 진짜 이거를 던지실 때 그 아이패드랑 연동돼서 막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아, 이래서 사셨구나. 이게 좀 느껴져요. 스쿨의 모든 교수님들이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게 하고 계시고 레크레이션 담당.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다트가 왜 좋냐면 작업할 때 딴 짓을 짧게 하기 좋아요. 한 3분 던지고 다시 일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게임 이런 거 너무 작업에 큰 방향이 되니까 그렇죠. 맞아요. 이렇게 합류화를 잘하고 합류할 때 제가 천재 같아요. 저의 근황은 보통 이렇습니다. 작업하고 다트하고 어제는 막 방송에 나갔다 왔다. 와, 멋지시다. 웹툰 스쿨 날렸다. 그래서 막 멱살 잡힘 당했다. 홍란진 선생님은요? 저도 그래서 멱살을 시원하게 잡으려고 했는데 교수님 다트를 한번 던져보겠다고 하다가 다트 하나를 제가 잃어버렸어요. 다트, 절하게 제 다트파 주변에 피규어들이 있는데요. 피규어에 다 꽂고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쉬워 보이셨어요? 네. 뭐든지 생각보다 어렵죠. 네. 그래서 이게 잘 안 날라가서 막 비웃다 말고 갑자기 던져보시더니 오기가 생겨가지고 홍란진 선생님이 이빨 굴고 던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 잃어버려서 제가 쌤쌤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멱살 잡았잖아요. 진짜 세게 때리더라고요. 제가요? 야, 나 오랜만에 맞아봤네. 내가 그랬나? 진짜 세게 때리던데요? 오, 그렇구나. 날렸어요, 그 순간 갑자기. 자, 또 무슨 근황이 있으십니까? 아, 저는 요즘에 다시 저도 마감을 해야 되는 일들이 막 있어요. 어떤 마감이요? 슬프네요. 어떤 마감이요? 갑자기 되게 슬퍼 보인다. 연구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작가론을 한국만화가협회랑 네이버에 항상 매년 거장전을 진행을 하잖아요. 거장전. 네. 거장전이 올라가면 거장들의 한 편 한 편 웹툰 뒤편에 작가론을 보실 수 있는 배너가 떠요. 그걸 누르시면 작가론 그 해당 작가분의 비평글, 평론글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걸 쓰고 계세요? 네, 그거를 쓰고 있는데요. 쩐다. 죄송합니다. 왜요, 왜요? 마감에 시달리고 있어서 안 지키고 계시구나. 그 뭐냐 그럼 네이버의 거장전 원고 끝에 나오는 패널 누르면 홍란진 선생님의 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제 글도 보실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작가분들의 글은 또 다른 분이 쓰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쓰시는군요. 여러분들이 맡아주고 계시죠. 연구자의 근황은 언제들어도 간지입니다. 무슨 연구하고 계신데요, 지금? 지금은 또 웹툰 자율규제 기준 연구라고 해서요. 심의 등급이 우리 지금 웹툰이 전체 이용가와 18세 이상 이용가로 두 가지로만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거 아주 놀랐어요. 저는 저번 날림 파일에서 듣고 놀랐었는데 19세가 아니더라고요. 네, 19세가 아니죠. 저는 19금 막 이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19세 기준인 줄 알았는데 18세. 만 18세 이상 이용가. 만 18세 미만 이용 불가.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상식, 토막 상식. 심의 기준은 18세부터다. 네, 이게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우리가 19금, 19금 자꾸 이러니까. 그러니까요. 19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19금은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이상이 볼 수 있는 건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19세 이상만 볼 수 있는 거는 청소년에겐 유해하다. 참나와. 네, 근데 이게 참 청소년보호법이니까 그렇게 표기를 할 수도 있기는 하지만 만약에 정말 많은 콘텐츠들이 청소년 유해물로 찍히게 되면 그건 되게 큰 타격이거든요. 그럼 물론이죠. 논리는 알겠네요. 네, 논리는 알겠죠. 19세 이상이 볼 수 있는 거 오케이 좋아. 19세 이상은 봐. 19세 이만에게는 유해해. 그렇지만 콘텐츠 창작하시는 입장에서는 유해물로 되는 게 부담스러우니 우리는 그러면 기준을 18세로 잡겠다. 18세로 잡겠다. 18세라고 한다면 그 한 살 낮아지니까 성인에 대한 이런 자유로운 관계 유해 매체물로 지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세의 기준을 영화나 게임이나 만화에서는 삼고 있어요. 그런 이유군요. 네, 네. 그러니까 19세라는 딱지가 붙으면 법적으로 뭔가 유해한 그런 걸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부담스러워서 근데 이게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엄청 헷갈리네요. 네, 되게 헷갈려요. 지금 이해하고 있는 척하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처음에 이걸 들었을 때 뭐야 이게 왜 이러는 거야. 굳이 이렇게 되면 뭐가 자유로워. 근데 이건 단지 정말 쉽게 생각하시면 유해 매체물이라는 그런 딱지가 붙는 것에 대한 두려움 좀 이런 부담감 여기서 좀 해방시켜주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그래서 우리 웹툰에서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유해 매체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19세 안 할 거니까 18세 이상으로만 했어. 자, 그러면 우리는 유해 매체물인 우리 만화는 없는 거야. 라고 어떻게 합의가 된 합의라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 상태이므로 아무리 정말 잔인하거나 정말 야하거나 너무나 정신적인 피해가 있을 정도로 야한 것들도 사실 법적으로 구속하기가 참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그렇군요. 심의 기준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건데 소비자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이게 저번 제가 날임파일에서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뭐냐 웹툰 자율규제 위원회라는 게 생겼어요. 이거 여러분도 모르실 수 있는데 엄청난 겁니다. 과거에는 니네 만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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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해 라고 기준하고 도장 찍고 하는 게 만화기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에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정부가 했다거나 나라에서 하고 막 그랬는데 몇십 년 동안 싸워오다가 결국 몇 년 전에 드디어 만화가협회하고 모든 만화인들의 노력 덕분에 웹툰은 자율적으로 이거 기준을 잡을게 자율적으로 자정할 수 있는 걸 보여줄게 그러면서 웹툰 자율규제 위원회라는 게 시작이 됐고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 자문으로 들어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각 계층의 어떤 계층이래. 계층이 이상한 말이구나. 각 분야의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모여 계십니다. 정신과 의사 선생님 소비자 대표도 있고 학부모 쪽도 있고 작가도 있고 담당자도 있고 이렇게 연구자로서 홍란진 선생님도 계시고 그런 걸 하고 계시다. 괜찮으세요? 네. 근데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넋이 나가 계신데 이거를 제가 제대로 설명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대로 설명하는 기회를 한 번 갔죠. 네. 나중에 연구가 마무리가 되시면 웹툰 스쿨을 통해서 웹툰 쪽에서는 어떻게 연령, 등급, 기준 이런 것들 혹은 심의, 규제 이런 게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기회를 가져보죠.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고요. 근황으로 대충 막기에는 조금 네네네. 네. 자 그러면 그동안 그거밖에 없어요? 네. 요즘 신나고 행복한 그동안 연말인데. 아 제가 요즘 되게 좋은 음악을 하나 또 찾았습니다. 뭔데요? 자이언티의 신곡 아 이문세 씨와 함께 네. 아 너무 좋아요. 제목이 눈 눈 좋던데요. 네. 저 어제 그거 들으면서 아들 제 자식들한테 얘들아 엄마가 좋은 노래 찾았다. 같이 들어보자. 좋은 엄마예요. 네. 그래서 같이 듣는데 저희 둘째가 첫째는 이런 걸 제가 워낙에 어릴 때부터 많이 해서 엄마 노래 좋다. 이런 식으로 많이 리액션을 해줘요. 네. 해주기도 하고 듣는 것들을 되게 좋아해요. 음악을 듣는 거. 근데 둘째는 좀 그런 것들을 좀 덜 해서 아직 어리니까 얘한테는 처음 이거를 소개시켜준 거나 다름없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너무 좋아. 이러면서 뭐 약속해요. 이 부분 있는데 그 부분을 너무 또 막 들으면서 따라하고 몇 초 들려주세요. 또요? 이거 들려줘도 돼요. 근데? 몇 초 이하는 거예요? 몇 초 이하는 괜찮습니다. 법적으로. 이런 노래다. 느낌으로 그냥. 저 이 노래 진짜 좋아서 이 노래요. 그 뮤직비디오도 있거든요. 이문세와 자이언티의 눈 네. 여기까지. 진짜 여기까지요? 아 농담래요. 이런 분위기 여기까지. 이런 거. 근데 저 이거를 이 노래가 이렇게 눈이 쌓였으면 한다. 눈이 오면 내가 차를 한 잔 타드릴게요. 뭐 이런데 바로 자이언티가 부르고 나서 이문세 가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노래 정말 잘하신다. 그러면서 듣다가 근데 왜 여성이랑 같이 뛰어를 안 하시고 이문세 씨랑 했을까? 노래를 잘 부르시는 건 알겠는데 근데 갑자기 비애를 노렸나? 그런 건가? 여기서도 장르인가? 장르? 진짜 몹쓸 조크예요 여러분. 그냥 조크입니다. 원성하시네. 조크입니다. 참 너무 덕심이 세워나 버렸네요. 아니 그런 조크를 한번 생각해봤다가 홍남지 연구가 자이언티 이문세의 비엘설 논란 이거 조크인데 이거 내가 잘못 말했는 거 같다. 아니야 웃겼어요. 별로 안 웃긴 거 같다. 웃겼어요 웃겼어요. 아무튼 그랬는데요. 이게 다시 생각해보니 이 노래에서 약속해요 했다가 나중엔 약속했어요. 이렇게 과거형으로 나오더라고요. 한 남자가 젊었을 때와 나이 들어서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또 회상하는 그런 시기인 것 같다라는 식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나서 내가 몹쓸 생각을 했구나. 나란 여자. 뭐 이런. 내 래그는 썩어. 그러니까요. 홍남지 연구자님 역시 구조를 파악하면서 새로운 곡을 또 즐기고 계시군요. 저는 오랜만에 어제 녹화 끝나고 나서 회식이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제가 또 알콜 섭취를 했더니 들숨 날숨마다 알콜 향이 이렇게 오랜만에 저는 안 나요. 저 스스로 이렇게 힘들어 죽겠네요. 홍남지 선생님은 술 드세요? 마시죠. 저 되게 잘 마시는데. 그러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럴 때부터 주량 물어보길 바라더라고요. 아니요. 저 주량 잘 모르겠어요. 많이 만취하시면 어떻게 돼요? 술 버릇이? 주사? 저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 하죠. 멱살 잡아요? 멱살도 잡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평소랑 똑같잖아요. 주사가 아닌데요? 그리고 자고 저는 주로 술 버릇이 잠이 듭니다. 술 버릇이 주로 자요. 저 예전에 진짜 기억에 남는 술 버릇이 하나 있어요. 주사. 뭔데요? 예전에 홀태도 빵 터졌어. 너무 웃긴 일이라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회사를 다닐 때 너무 힘든 일이 있어서 회사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러면서 대학 친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때 제가 홍대 근처에서 회사를 다녔는데 홍대에서 술을 막 마셨는데 제가 그때 되게 빨리 마신 거예요. 힘들 때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오늘은 나 취할 거야 했는데 한 10시가 돼서 이제 집을 가야 내가 내일 또 출근을 할 텐데 아침 10시요? 네. 아니요. 밤 10시. 그래서 나 지금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내 몸을 상태를 봤을 때 나 분명히 자겠다. 택시 안에서 이 생각이 들어서 그 주변에 있던 제 친구들한테 그 오빠들이 있었어요. 네. 오빠 오늘 내가 집에 가야 되는데 내가 나를 못 믿겠어. 네. 오빠랑 오빠 나 진짜 부탁인데 나랑 같이 택시 타주고 그 택시 타고 오빠도 다시 집에 가면 안 돼? 그러니까 나를 좀 데려다 줘라. 야 이거 뭐 정말 그래서 두 명을 내가 붙잡았어요. 장난 아닌데요? 그래서 두 명을 붙잡고 제가 진짜 신나게 졸고 그 두 사람은 무슨 죄야? 그러니까요. 근데 되게 착하게 아 그래 너 진짜 내가 너를 봤을 때 너 진짜 자서 제대로 못 내리겠다. 그게 없이 인상심 국중로 작가인데 아니에요. 너무 고맙게도 그래서 제가 그때 잘 내리고 어 오빠들 잘 가? 이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자고 일어나서 그날 아침에 아 진짜 고마워 오빠 그날 어제 잘 들어갔냐 했더니 한 오빠 싸웠다는 거예요. 택시기사랑 왜요? 아니 왜 싸웠어? 했더니 그분이 약간 주사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분이 또 이랬구나 이러면서 아 우리 또 추억 하나 만들었네 우리 막 끽끽거리면서 재밌게 메신저를 했어요. 택시기사는 무슨 죄예요? 또 네 근데 그 후에 한 일주일 후에 또 다시 모여서 술을 마시는데 네 이 얘기가 어디로 갈까요? 오빠 진짜 고마웠어 이 얘기를 또 한 번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술자리에 있었던 다른 여자친구가 저한테 뭔 소리 하는 거야 대체 이러는 거에서 아니 그때 나 되게 많이 취했잖아 그때 오빠랑 오빠가 데려다 줬잖아 나 내가 나를 못 믿겠어서 했더니 아니야 저 오빠 안 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이 오빠도 나 데려다 줬다 그러잖아 네가 잘못한 거 너 취했어 했더니 뭔 소리 하는 거야 대체 저 오빠 너 안 데려다 줬어 저 오빠가 아니라 나였어 이러는 거예요 제 정신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둘 다 제 정신이 아니어서 이 오빠는 내가 너무 찰떡같이 오빠가 데려다 줘서 고마워했더니 내가 발을 다 줬구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무슨 추리닝 만화에 나오는 에피소드 같네요 참 나온 그런 주사를 그런 주사가 있었네요 엄청 스케일이 큰 주사를 부려주셨군요 에이 또 재미없었네 아 재미있었습니다 빵 터졌네요 저의 주사 뭐 있나 저는 주로 우운데요 진짜요 제가 언제 우냐면 술 먹으면 자거나 아주 드물게 술 먹고 자고 울 때가 있어요 울 때가 언제냐면 너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술을 먹는데 많이 못 보고 우리는 계속 잘 지내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렇게 혼자서 막 우는데 제일 싫은데 제가 어디 가서 누구랑 먹을 때마다 운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술 버릇이 아니죠 네 술 버릇은 술 먹으면 맨날 하는 거잖아요 저 술 먹으면 우는 사람은 아닙니다 술 먹고 저도 뭐 술 마시면 매번 그러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안 마셔도 그렇게 하시죠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옛날 작업실 사람들 술 먹으면 우리 참 힘들 때 같이 있었던 그렇죠 그렇죠 근데 흑역살을 만드는 거죠 계속해서 흑역살을 잊으려고 술을 먹으면 새로운 흑역살을 만들고 이런 반복입니다 버릇인데요 그거 아니에요 딱 그 사람들하고 먹을 때만 몇 년에 한 번 정도 웁니다 한 3년에 한 번 그분들은 뭘 하세요 그분들이요 네 그렇게 울 때 또 잘한다 뭐 이런 식이죠 아 진짜요 무관심 자기들끼리 짠하고 더 쓸쓸하죠 쓸쓸하네요 저의 술 버릇은 되게 얌전합니다 저도 잘 아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러면 본격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으면서 방과 후 활동 방과 후 고민 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고민 활동 일단 후기부터 좀 읽어볼까요 많은 분들께서 피드백 후기를 보내셨습니다 하나 읽어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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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참 오래됐네요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작가님의 팟캐스트를 청취하며 지내다 보니 마치 전부터 알고 지낸 친한 작가 선생님 같네요 작가님은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허허 전에는 크로키나 학교 과제를 할 때 항상 팟캐스트를 듣곤 했는데 군유학을 하고 산업체 복무를 하다 보니 하루하루가 너무 피곤해서 그림은 늘 뒷전이고 딴짓만 하게 됐었습니다 사실 그냥 제가 게으른 부분이 크겠지만은 웹툰스쿨을 알게 되고 너무 반가웠어요 조금이나마 시간을 내서 그림도 그리고 자기 전에 꼭 웹툰스쿨을 듣고 자곤 합니다 도중에 잠들어서 같은 회차를 두세 번은 다시 듣지만요 모든 회차를 듣고 다른 날은 어떤 교주팝을 다시 듣는데 역시나 너무 재밌습니다 별리하게는 아니고 그냥 반갑고 항상 고마워서 그리고 홍란진 선생님도 너무 좋아요 너무 밝고 귀여우시고 종곰 작가님과 케미도 너무 좋으셔서 너무 좋습니다 하하 네 별 이야기는 아니고 그냥 반갑고 항상 고마워서 글 한번 남겨보고 싶었습니다 항상 목소리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꼭 작가로서 같이 수다 떨라를 고대하며 웹툰스쿨 흥해라 반갑습니다 비꼼 짱짱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오랜 기간 들으셨네요 그러게요 6, 7년 된 것 같은데 그러면 7, 8년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산업체 군 휴학을 하고 산업체 복무를 하시고 계신데 네 이런 분들이 가끔 가다가 예를 들면 일상의 패턴이 바뀌잖아요 예를 들면 전공생들이 졸업하고 일단 어디 회사에 취업을 한다거나 웹툰자가 데뷔 등을 꿈꾸면서 잠깐 어디에서 일을 하신다거나 이럴 때 아 나 너무 게을러졌어 그림도 안 그리고 연습도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일상 자체가 바뀐 거예요 적응하시는데 엄청 시간이 걸리니까 1년 정도는 그것을 생각하고 너무 자신을 몰아치지 않는 걸 전 권합니다 네 일단 돈부터 벌고 데뷔 준비하자 이러면서 이제 어디 취업하신 분들도 그 취업하신 곳은 누군가에게는 목숨 걸고 일하는 직장이잖아요 그럼요 당연히 일이 쉽지 않죠 네 쉽지 않죠 거기 적응하시고 일하고 하는 과정이 그 자체로 힘들기 때문에 막 꾸준히 그렇게 하고 주말마다 원고하고 이런 거 못하실 수 있어요 너무 자신을 매몰차게 몰아치지 마시고 이분도 산업체 복무니까 무엇보다 건강을 좀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근데 이런 분들이요 이렇게 아 나는 지금 힘드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조금 멈춰야겠어 라고 생각을 못하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많죠 마음이 급하니까 네 추려하니까 그러면 그때 마음을 어떻게 다잡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출협하셨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업체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개인적인 작업을 많이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어떻게 마음을 다잡았어요 늘 괴로웠던 것 같은데 그래서 시간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남는 시간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쪼개서 어떻게 해야 되지 되게 막연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했었어요 돈 벌면서 데뷔 준비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이거 죄의 방식이니까 정답은 아닙니다 일단 마음 같아서는 마음 같아서는 지금 여기서 일하는 데 집중해서 현재 지금 이 삶 이 인생 이 나날들에 최대한 집중해서 한번 집중해서 느껴보자 체험해보자 라고 생각은 하죠 네 그래서 막 출근하고 퇴근하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그걸 열심히 관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마음이 초조하잖아요 그렇죠 초조하니까 나는 그리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예전에 하던 연습들 중에서 다 쪼개요 연습을 다 쪼개요 원고를 하던 거를 원고는 너무 종합적인 연습이니까 쪼개요 쪼개서 뭐 크로키가 될 수도 있고 시리가 답을 하냐 너 야 시리야 너 말고 이마 내가 시리라고 불렀냐 방금 아니요 아닌데 약간 핸드폰이 좀 이상합니다 AI 조만간 우리를 지배할 겁니다 쪼개요 엄청 쪼개요 그래서 이것도 연습이라고 할 수 있을까 수준으로 정말 작게 쪼개진 한 도막 예를 들면 크로키 하나 이런 거 있잖아요 크로키 하나 너무 작아서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별거 아닌 단계까지 쪼개요 그래서 그것만 해요 하루에 하나 이렇게 그러면 나를 달래는 효과가 있어 달래는 효과 실제로 뭐 이거 나도 했어 이렇게요 난 놓지 않고 있다 잊지 않고 있다 너 이런 거잖아 만화 너 내가 너 잊지 않고는 있어 이런 느낌으로 나를 달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것을 하나 준비한다 그거는 매일매일 해요 근데 그게 아주 작으면 좋은 효과가 뭐냐면 자기를 달래는 마음의 효과도 있지만 어느 날 괜찮은 날이 있어요 그날은 그 이상 하겠죠 그럼 굉장히 뿌듯합니다 표치 이상 했으니까 초가 날성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귀찮아도 크로키 하나만 하자 아니면 잡지 떼기에 그림 하나 이런 식으로 묘사 하나 그러면 이제 아니면 오늘은 내가 손 이번 달은 손만 하루에 하나씩 그리자 이렇게 제일 작게 쪼개가지고 이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 길게 하고 표정이 되게 그런 것도 노하우라고 말하고 있냐 아니 그게 노하우인데 그 누군가는 그러니까 작가님은 되게 만족스럽게 그거를 행했지만 막상 거기에서 하고 있으신 분들은 가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내가 이 정도를 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나의 목표는 그래도 100인데 그래도 한 50만 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이걸로 언제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종류의 이런 종류의 연습이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는 꾸준함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시간 기한을 정하는 것 같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산다 내가 왜냐면 그때가 되면 이곳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도 적응을 할 거고 좀 그림이 그려질 거고 알게 되겠지 지금은 뭐 이등병 신입사원 뭐 이런 것들은 언제나 바쁘고 정신없고 어리버리 하거든요 두 배 세 배 시간을 쓰게 됩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1년만 보내보자 그럼 1년 뒤에는 분명히 시간이 나요 저는 그랬어요 아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게 퉁치시니까 참 하나만 안 얘기했네요 아니 그 마음가짐은 좀 여유롭게 내가 여기서 어쩔 수 없다면 마음을 좀 여유를 가지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자기 자신하고 얘기를 해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맞는 것 같아요 그건 것 같아요 근데 어려운 거 압니다 그쵸 어려워요 어려울 것 같아요 다행인 건 만화는 버려지는 경험이 없다는 게 참 매력적인데요 음 연애를 연애를 네 저 이 직업을 너무 사랑하는 이유가 내가 어떤 삶을 살아도 그 제가 했던 어떤 종류의 체험도 버려지지 않는 직업이 작가라는 직업이라서 너무 좋은데 문제는 이거를 나중에 알게 돼요 아 그때 내가 어떻게 지냈던 것이 지금 여기에 녹아있구나 결과론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그 당시 그때로 돌아갔을 때 이 생각을 하긴 어렵습니다 그래 난 지금 학원 강사로 살고 있지만 다 이게 녹아도 될 거야 자양분이 될 거야 그런 생각하는 게 쉽지 않죠 그렇죠 그냥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 합리화 같이 느껴지고 네 근데 사실 결과론적으로 진짜로 쓰여지긴 하거든요 그런 식의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성공하신 이종범 작가님의 노하우니까 여러분 조금 여유를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성공 안 했고 급하게 급하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내 마음이 좀 괴롭고 현실이 부정적으로 생각이 되고 마음이 시끄러운 것보다는 그래도 현실에 있는 그대로를 이용하면서 좀 여유를 가지는 게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장기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홍란진 선생님 EBS 라디오 같은 데서 심야 방송 하나 하시면 좋겠다 차 마시면서 이렇게 다 잘 될 거예요 이런 거잖아요 아 그래요? 다음 또 다른 피드백 아그네스2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늙었지만 초보 신인인 웹툰 글작가입니다 네 콘트를 그리면서 가벼운 마음으로 여러 팟캐스트를 즐겨 듣다가 웹툰 스쿨을 뒤늦게 접하게 되었어요 신인 작가인 제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방송이네요 네 지금 방과 후 고민활동을 듣고 있는데 이입이 돼서 우극헉한 마음에 댓글을 남깁니다 요새 작업을 하면서 큰 고민에 빠져서 메일로 고민사항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댓글로 감상을 먼저 남깁니다 교수님들의 달변에는 매 방송을 들이며 감격스러움까지 느끼고요 때로는 혼자 빵빵 터지기도 합니다 저 달변인가요 저희가? 이입몬 작가님이 달변이시죠 달변을 맡고 있습니다 작업하다가 놓치는 부분이 있어서 몇 번씩 듣고 또 들으려고요 좋은 방송을 제작해 주신 청강대 진행해 주시는 교수님들께도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10년만 어려워도 청강대를 갔을 텐데요 듣고 계십니까 청강대? 본부 선생님들? 자주 후기 남기겠습니다 고민사연도 마음의 정리 후에 보낼 예정이니까 날카로운 상담 부탁드립니다 웹툰스 구독분에 춥고 외로운 연말이 더 따뜻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저희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마음이 훈훈해지네요 늙었지만 초보신인이라고 말씀하신 짧은 자기소개에서 되게 많은 것들이 느껴집니다 보통 외툰 작가로 데뷔하는 나이대보다는 조금 더 연령이 있으신 것 같고 하지만 초보고 이제 막 업계로 들어오신 신인이신 것 같고 글 작가라고 하시니까 스토리 작가신 것 같은데요 아그네스2님 일단 저희가 이 방송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작가님 같은 분하고 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작업하다가 이런 종류의 공유 지식 나만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두려움은 모두가 갖고 있다 이런 종류의 어떤 공유를 하고 이런 피드백을 저희가 받고 이거 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즉 아그네스2님이 이 방송의 존재의 이유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민 정리되시면 보내주세요 저희가 과연 제대로 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궁금합니다 어떤 고민을 보내셨을지 맞습니다 자 어떻게 이분께 한 마디 해주실래요? 네 아그네스2님 아직까지 메일을 안 주셨는데요 아직 안 왔어요? 네 정리에 덜 대도 되니까요 간단한 거라도 보내주세요 저희 메일이 2주째 안 오네요 여러분 저희 청취자님들은 정말 정말 참 말씀을 잘 들으시는 분들이라 보내주세요 하시면 보내주시고 막 보내죠 되게 많아요 하면 또 안 보내주시고요 이 사람들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아 메일 보내주세요 네 참고로 제가 학생들과 이야기 나눌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요 정리가 되고 고민을 쓰는 게 아닙니다 정리를 하기 위해서 써보는 게 되게 도움되요 맞습니다 정리하려고 하시면 잘 안 되고요 맞아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메일을 딱 쓰면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구만 그럼요 정리가 되죠 고민은 정리가 안 되니까 고민인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희는 한번 정리를 해볼 기회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막 써서 보내시면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네 답은 안 주고 정리만 해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의 후기가 왔었고요 네 그리고 송병준님의 후기가 또 하나 왔습니다 네 그 이모탈 몽크를 도전만에 올리시고 계신 분이시죠 아 저의 팬 네네 팬심 가득한 분 네 안녕하세요 이종범 작가님 홍란지 교수님 전에 사연을 썼던 학생입니다 한동안 팟캐스트를 안 들어서 웹툰스쿨에 제 사연이 소개된 걸 조금 늦게 들었어요 깊게 생각 안 하고 생각나는 대로 쓴 글이다 보니 왠지 쓰면 안 될 이야기도 쓴 것 같고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작가님이 읽어주시는 걸 듣는 내내 창피했습니다 일단 제 생각보다 너무 진지한 고민 사연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뭔가 쑥스러웠어요 사연 첫 번째에도 설명했지만 사실 큰 고민이 있어서 쓴 글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그러한 고민들 사이에서 많이 힘들었지만 지금은 마음이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에서 쓴 글이었거든요 고민 사연이라기보다는 홍란지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종범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통해서 제가 했던 고민과 결정들이 위로받는 기분을 느꼈고요 그러한 말씀들에 대한 공감과 감사의 마음을 적어낸 편지였습니다 제가 너무 두서없이 적다 보니 의도를 제대로 못 전해드린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쓴 고민 내용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이 될 수 있다고 하시니까 두서없이 쓴 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저는 지금도 도전 만화에 계속 연재를 하고 있어요 특별한 개인 사정이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연재를 할 생각입니다 꾸준히 하다 보니 작업하는 요령도 조금씩 느는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되고요 한동안 많은 고민들을 하다가 지금은 마음을 잘 잡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고민이 안 생기는 건 아니겠죠 앞으로 만화를 공부하다가 혹은 라디오를 듣다가 고민이 생기면 제대로 된 고민 사연을 보낼게요 다음에는 제대로 정리해서요 언제나 웹툰 스쿨 잘 듣고 있고 좋은 이야기들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합니다 송병주님 네 감사합니다 이모태몬크 배도에 연재 중이신 그 작품에 대한 얘기를 도전 만화요 도전 만화요 한창 저희가 그 얘기를 나눴죠 네네 네 뭐 잘 알겠고요 이분은 워낙 잘하고 계시던 정말 잘하고 계셔서 딱히 말았죠 네 맞아요 언젠가 뵐 날이 있을 것 같죠 롱톱에서 만납시다 송병주 작가님 잘 하시고요 건강 챙기시고요 네 네 모쪼록 그 뭐랄까요 생활과 연재를 병행하시는 분들은 제일 취약해지는 게 자기 몸입니다 사람들이 이기래요 그 여건이 안 되면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게 자기 몸 자기 건강 20대 때 보통 연재할 때 잠아 내가 좀 잠은 좀 덜 자지 뭐 네 여러분 작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수단이 몸이잖아요 건강 맞아요 그걸 마구 쓰시면 수명이 정말 짧아지거든요 작가 수명이 네 진짜 아무도 안 들을 얘기한다 운동하세요 뭐 이런 거 진짜 안 듣잖아요 맞아요 귓바퀴에 걸리지도 않는 듣게 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과론적으로 알게 되는 거다 보니까 아무튼 송병주님 다시 한번 보내주셔서 반갑고요 다시 나중에 언젠가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고민사연 아 그 홍란진 선생님 그거 아시죠 뭐야 제가 지난번에 방송 날렸잖아요 네 영업활동은 안 날라갔어요 아 맞다 맞다 네 저희가 오늘 고민활동을 새로 녹음하는데 네 아 뒤쪽이 저렇게 보이길래 아 네네네 원고가 보이길래 자 그러면 해방이다님께서 보내신 고민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웹툰스쿨 작가님들 교수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민사연으로 찾아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두절미하고 들어가요 본론으로 확 들어가요 제 소설의 악역은 크게 세 종류인데 주동인물들은 이들을 다 처리해야지만 자신들의 이야기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주동인물들이 악이라고 믿는 요소를 사람에게 모조를 덮어 씌운 것 같은 인물 한 명 절대악이네요 주동인물들과 같은 처지였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이들이 말하는 악마에게 동화된 인물 다수 부역자군요 주동인물들이 악이라고 믿고 타파하려고 노력하는 사상 자체인데요 사회구조 같은 거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여혐의 분위기 이런 식의 어떤 형체는 없지만 느낌 이 과정에서 물론 다양한 인물상을 보여줄 거지만 어찌됐든 주동인물과 반동인물의 대결 구도를 꽤 오래 다루게 됩니다 이 대결신이 길면 길수록 이야기는 할없이 늘어지겠죠 헌데 저는 대결과 전투에서 이것도 악이다라고 얘기하고 싶기 때문에 이쪽 분량을 아무리 줄인다고 해도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줄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입니다 이야기의 밀도를 높이고 부피를 줄이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버릴 수 있는 것과 최후까지 틀어주고 있어야 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야기의 밀도를 높이고 부피를 줄인다 굉장히 중요하죠 일단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해방의다님 이렇게 일상에서 습장을 계속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고 보는데 그런 면에서 되게 너무 멋지시고요 갈등 상황이라는 것을 만드실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이야기에는 갈등이 필요해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저는 이런 느낌입니다 이야기 자체가 갈등으로 구성돼 있어요 갈등이 어떤 부품 하나가 아니고요 구성 성분이에요 이렇게 말하죠 자동차에서 아 나 갈등이 필요해 이거를 마치 무슨 자동차에서 백미러 바퀴 엔진 이런 부품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갈등은요 자동차에서요 금속이에요 아예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중간에 그 두 세력의 갈등이 들어가고 그거를 극복해야지 주인공이 그 다음으로 넘어간다 이런 느낌은 좀 아닌데요 잘 감이 안 오시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등이라는 것 자체는 해결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은 갈등 혹은 피상적인 갈등에서 점점 더 갈등이 진화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주인공과 반동인물 각자가 강력하게 믿고 있거나 욕망하고 있거나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욕망이나 두려움 같은 게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나는 인간은 모두 평등해야 한다고 진심으로 믿고 있어 그래서 그쪽으로 행동하고 싶어 그런데 상대방은 어떻게 인간이 평등할 수 있지? 라는 걸 진심으로 믿고 있어 반대로 행동해요 그 사이에 부딪혀서 결과로 나오는 게 갈등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한 명 거꾸로 두리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이게 아니라 믿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 때문에 작은 갈등이 발생하고요 그 작은 갈등이 해결이 안 돼서 큰 갈등으로 점점 번지는 거예요 즉 갈등은 진화하고 커지고 깊어진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요 밀도를 줄이고 부피를 아 일단 그렇고요 밀도를 높이고 부피를 줄이고자 한다는 말은요 제가 보기에는 이 두 집단, 두 인물, 두 캐릭터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기가 명확해지면 밀도가 올라갑니다 얘네 왜 이러는가를 주인공들도 모르고 작가도 모르고 독자도 모르면 계속해서 의미 없는 갈등만 반복돼요 정확히 왜 싸우는지가 명확해지면 이야기가 압축됩니다 저는 송곳을 추천드립니다 송곳에서 주인공과 푸름이라는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과 이 두 진영의 갈등이 어떻게 점점 진화하고 커지는가 이것이 거의 교과서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송곳, 유권으로 완결됐죠 아마도 그것을 한번 따보세요 참고로 제가 추천하는 연습법은요 그림을 그릴 때도 그냥 무조건 벗겨 그리고 전체를 똑같이 따라 그리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나중에 가게 되면 내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요소만 따라 그리는 연습이 필요하거든요 즉 어떤 작품들을 쭉 보실 때 내가 지금 갈등만 신경을 쓰고 있으면요 여러 작품에서 갈등의 발발, 갈등의 진화, 갈등의 확장, 갈등의 결말 이것만 계속 따는 것도 연습이 돼요 다른 번에는 예를 들면 주인공의 등장만 따보시거나 에필로그만 따보시거나 이렇게 원하는 부분만 보고 참고하는 연습이 좋은데 여러 작품에서 갈등이 어떻게 진화하고 전개되는가 그것만 한번 영화를 보시건 만화를 보시건 그것만 한번 따보세요 그러면 다루고 계시는 갈등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지 방법이 좀 보입니다 저는요 지금 해방이다님이 말씀하신 그 악의 축 세 종류가 점점 설명해 주신 대로 보니까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세 종류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회사를 처음 갔을 때 월급을 받는데 월급이 너무 생각보다 적었어요 연봉 협상을 제대로 안 하고 들어간 거죠 제 예상보다는 적었어요 근데 적었던 이유는 또 세금이 되게 많이 떼이더라고요 차의 소년생이다 보니까 세금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던 거예요 아니 무슨 국민연금 이렇게나 떼가고 내가 언제 받는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건강보험이 이렇게 많이 떼는 거였어? 뭐 이런 거 근데 처음에 제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아 우리 사장이 나쁘구나 나에게 월급이 적게 준 사장이 진짜 악의 축이구나 너무 사장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봤더니 사장에게 아부하고 이 회사가 그래도 잘 돌아가는 이유는 사장에게 아부하는 바로 위에 상사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사장의 논리만을 저한테 설명해 주는 여러 다수의 그런 부장님들 과장님들 아 이들도 똑같구나 부역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짜증이 났어요 근데 생각해 봤더니 이 사람이 제가 첫 직장을 오래 다니지 못했거든요 그 회사가 좀 안정적이지는 못한 곳이었어요 제작사였어요 그래서 그 회사가 금방 망했는데 이 사장은 금방 또 회복을 했어요 너무 잘 살아요 그래서 뭐야 우리한테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다시 잘 살 수 있어? 근데 이거를 차근차근 생각해 보니까 아 이 사회구조가 돈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사업을 하고 밑에 사람을 함부로 사용하고 버려도 쉽게 재생할 수 있는 구조구나 그래서 이 사회구조 정말 이 사회구조가 더 근본 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화가 났을 때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도 화가 났을 때 바로 옆에서 아 쟤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뭐랄까요 손가락질? 바로 포인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이 처음에 나오죠 네 한번 정하고 쟤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쟤 때문이야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사건을 깊이 알게 되면 쟤가 아니라 그 주변에서 잠잡고 있는 절대 다수들도 문제고 이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버린 사회 시스템이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인식이 확장되네요 네 인식이 확장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 내용에서 해방이다님이 만드는 스토리에서 주인공의 인식의 확장이 이런 식으로 저는 있어야만 드라마틱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네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식의 확장을 통해서 세상을 알아가고 그렇죠 올바른 생각을 정립해 나가거든요 갈등이 진화하는 과정을 저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주인공의 성장 주인공의 세상을 알아가는 혹은 몰락하는 이런 과정에서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 세 가지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저는 되게 잘 따라가고 계시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진짜로 이것들을 한 번에 막 하나씩 거꾸로 드리는 느낌보다는 주인공의 인식이 확장되거나 동기가 더 단단해지거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처음에는 피해받기 싫어서 수동적으로 누군가와 싸우고 저항하다가 일장이 끝날 때쯤 되면 적극적으로 바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를 잃어 아니면 심시가 딱 올라가 내가 내부 고발자가 돼서 나를 왕따를 시키는 누군가가 있어 그래서 이 싸움을 더 크게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수밖에 없어 노조를 찾아간다 이렇게 그래서 한 번 주인공이 바뀝니다 동기가 더 명확해지거나 세지죠 그러다가 2장 끝에 가게 되면 최악으로 몰린 상태에서 한 번 더 근본적인 동기를 다 잡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약간 좋네요 해방의다님께서 가끔 이렇게 질문을 보내주실 때 참 저희도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어떤 설명을 하시지 말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셔도 괜찮아요 저희가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상황인지에 대해서 좀 뭉뚱그려서 표현을 하시면 저희도 잘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대로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고 있다면 후기를 남겨주시고 다음 고민 사연 하나 또 읽어주십시오 네 굉장히 긴데요 청포도님께서 메일과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우선 메일로 남겨주신 긴 질문을 저희가 고민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범 작가님 홍란지 교수님 항상 감사하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웹툰 스쿨을 청취하고 있는 20대 후반 남성 웹툰 작가 지망생입니다 작가님 교수님이 늘 바쁜 와중에 고생하시면서 녹음하시는 걸 알고 있지만 웹툰 스쿨을 한 주에 한 번은 꼬박꼬박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애청자인 저로서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른답니다 처음에는 어떤 사연을 보낼지 당장 무엇을 조언받으면 좋을지 떠오르지 않아서 늘 올라오는 사연을 듣기만 했었는데요 요새 원고 작업이 너무 하기 싫어지면서 불현듯 꼭 조언을 들어보면 좋겠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메일을 드리게 됐어요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일 혹은 자기가 선택한 일이라고 해도 항상 기쁘고 열정이 넘치도록 일을 하기는 불가능한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많은 만화가들 또한 아무리 만화를 사랑하고 자기 작품을 사랑해도 원고하기 싫은 순간은 매우 자주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자주 찾아오는 정도가 아니라 그날 하루 원고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내내 아 하기 싫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특히나 디테일한 사물이나 배경이나 세밀한 묘사가 필요한 컷들은 더더욱 그렇네요 채색 단계도 다를 바는 없고요 대체 다른 사람들은 이걸 어쩌고 했을까? 이걸 어떻게 매번 그려내고 있는 거지? 라고 늘 생각해요 저는 지금 프로작가로 데뷔하기 위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몇 번의 공모전에서 떨어진 후에는 공모전에만 매달릴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여러 플랫폼에 직접 연재문의를 넣기 위해 새로이 3화 정도의 원고를 준비하는 중이에요 사실 꽤 느긋하게 시간을 가지고 작업 중이라 주간 마감을 하시는 작가님들보다는 훨씬 널널하고 여유롭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도 불쑥불쑥 너무 하기 싫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이러다 막상 정신 연재를 하게 되면 허구헌 날 지각과 펑크를 반복하는 건 아닐지 하는 걱정이에요 심한 날에는 내가 만화로 살 자격이 있는 걸까? 만화가가 되어도 만화가로? 만화가로 살 자격? 네 만화로라고 했어요? 네 아 죄송해요 내가 만화가로 살 자격이 있는 걸까? 만화가가 되어도 생활할 수 있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런 고민을 저만 하는 게 아닐 거라고 믿어요 이종범 작가님도 데뷔하기 전에 그런 걱정을 하셨나요? 홍란지 교수님은 학자의 길을 걸으셨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러브로 삼는다는 점에서 크게 보면 결국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몰려오는 게으름과 자기 의문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는 원고하는 그 시간을 좀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랑까진 아니더라도 열심히 원고를 준비하고 작업하는 사람이 되고 싶네요 팟캐스트가 저 같은 지망생 포함 많은 분들에게 빛과 소금 역할을 해준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한번 청포도님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란지 선생님은 아 저도 늘 이런 부분에서 힘든데요 제가 저번 주에 했던 말이 떠오르네요 아 제가 날린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마감에 이종범 교수님은 안 그러시지만 저는 마감을 잘 늦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시더라고요 마감 왜 늦지? 네 그런데 저는 저도 늘 이런 식의 내적 갈등을 항상 하는 것 같아요 아 해야 돼 아 근데 하기 싫어 아 해야 돼 아 근데 하기 싫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많이 늦어요 그리고 네 아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특히 그렇게 느껴지는 게 집안일 같은 경우 청소해야 돼 아 하기 싫어 아 설거지 해야 돼 아 하기 싫어 밥해야 돼 아 하기 싫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심지어는 장을 보러 가야 돼 아 하기 싫어 안 먹으면 안 될까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그래서 쌓인 노하우가 뭐냐면요 네 노하우를 이런 생각이 들을 거 같은 느낌이 쎄하게 올 때 일어나요 아 아무 생각을 안 하려고 일부러 노력해요 선빵 선빵을 날립니다 선빵을 날립니다 저번에도 늦겠지만 아무나 할 순 없어요 그걸 아니 이게요 정말 생각을 비우셔야 돼요 어 하기 싫을 거 같은 느낌 이런 거 되게 많이 느끼어 보신 분들은 내 자신을 알아요 어이 쎄하게 뭔가 오는 그거 있잖아요 난 조금 있으면 하기 싫어질 거야 어 하기 싫어질 거야 할 때 생각 아니 아니 몰라 하면서 일어나셔서 설거지를 한다 네 네 그래서 정말 퀄리티에 신경을 안 쓰고 막 해요 막 해서 그 시간을 최대한 줄인다 하기 싫은 시간을 최대한 그 하기 싫은 걸 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여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럴 때는 시계를 보면서 일어나는 거 같아요 아 지금 내가 설거지를 하러 일어나는 시간 저 시간 3시구나 10분 안에 무조건 끝낸다 어 그래서 그 시간 안에 무조건 끝내기로 마음먹고 퀄리티를 신경 안 씁니다 그러면 그 생각보다 일이 금방 끝나요 성실하시네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제가 하기 싫은 게 크면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해냈겠어요 홍란지표 극복법 일단 제가 보기 멋지고요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포도님 네 지금 만화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네 만화가가 돼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하기 싫은데 원고를 원고하는 경험이 처음보다 행복하고 좋았으면 좋겠는데 자 보세요 내가 지난번에도 얘기한 것 같아 청포도님이 만화가가 될 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세요 그냥 아마추어잖아요 어디 뭐 가서 부스 내고 그냥 놀고 싶어요 어디 가서 구찌만 들고 팔고 그냥 좋아서 그리는 아마추어 만화가를 하고 계시죠 만약에 원고하는 거 실험 안 하시면 되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훨씬 즐거우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마감을 힘들어하는데 내가 만화가가 될 수 있을까 거꾸로입니다 만화가가 되실 분이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고요 좋은 신호인 거예요 아 이분은 이걸 직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직업으로서의 만화가를 직업인으로서 바라보고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지루하고 힘든 거거든요 마치 이런 겁니다 회사원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내가 어떻게 회사를 가는데 싫을 수가 있죠 어떻게 하죠 이런 거예요 어떻게 고수님들 아침에 출근하는 게 회복할 수 없을까요 어떻게 출근하고 업무하고 회의하고 회식하는 게 이렇게 제가 싫을 수가 있을까요 그건 원래 싫은 거죠 좋을 수가 있는 건가 바로 그겁니다 목숨을 걸고 직업으로 하겠다는 부분이 만화라는 멋진 것 안에 포함되버린 순간부터 이제 싫어지는 건데 그 싫어지는 상황을 지금 만끽하고 만끽이래 느끼고 계신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직업인의 사이클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마음 걱정을 하지 마시라 마인드가 만화가다 지금 그래서 싫은 거다 걱정하지 마시라 두 번째는요 그래서 그냥 울면서 하는 것이냐 물론 많은 만화가들이 울면서 합니다 저도 울면서 합니다 그런데 그때그때 달라지긴 하지만 보통 제가 좀 즐기고 좋아하는 공정이 하나씩 생기게 돼요 생깁니다 공정 중에서 내가 되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공정이 하나씩 생기게 됩니다 아 즐거운 공정이 네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하게 되긴 해요 참고로 그 공정은 언제 어떤 걸로 생기냐면 충분히 손에 익어서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공정부터 그렇죠 맞습니다 능숙해진 공정부터 즐거워져요 보통 마지막에 스토리가 제일 마지막에 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스케치업으로 배경 만드는 거 능숙해지니까 그거 할 때 힐링되고 그거 할 때 즐겁거든요 그것만 보면서 나머지 것들을 꾸역꾸역 하는 시기가 많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작품 하나를 하고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하면 능숙한 공정이 늘겠죠 그러면 작업을 할 때 괴로운 시기보다는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공정도 듭니다 그거를 보고 버티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몇십 년이 되면 그때부터 이렇게 된대요 저도 모르는 영역인데 강풀 형님이나 윤탄 형님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때가 되면 만화를 그리는 전체적인 공정은 다 익숙해졌어 달인이 되었어 그래서 그걸로 괴롭진 않아 잘하고 있나에 대해서만 괴로워 그래서 마감이나 작업이 힘들진 않대요 마감하고 있지 않은 시간에 고민하는 게 힘들거나 한 작가로서 살아가는 게 힘들대요 와 되게 다른 영역이다 다른 영역으로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청포도님 일단 정리할게요 지금 작업하고 마감하는 게 힘드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만화가가 직업이 될 사람이구나라는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스스로에게 그런 거짓말을 많이 거짓말이래 자기 위한 설득을 많이 했어요 힘들지 내가 이게 즐거우면 이게 내가 직업이야 아마추어지 이런 식으로 맞아요 두 번째 이거 잘못 말하면 시간이 해결해준다 따위의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능숙해지는 공정일수록 고통스럽고 미루고 싶지 않고 빨리 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그거 잘하는 걸 내가 아니까 아 그렇죠 빨리 하고 싶죠 네 그래서 일주일의 공정 중에서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공정을 뒤쪽으로 밀어놓을 때도 많아요 그거 보고 가려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화 한화 넘어갈 때마다 아니면 한 작품 한 작품 넘어갈 때마다 능숙해진 공정이 늘면 마감 자체가 점점 덜 괴로워지는 것 같고요 그 끝에 가면 이제 다른 영역이 또 있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생각보다 저도 이거를 되게 못 견디는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네 네 지금 나는 어떻게 그래도 일을 하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막연히 막 하면서 떠오른 건데 네 하나하나 성취감이 생기잖아요 아 네 이렇게 작은 건 작은 건 아름대로 큰 건 큰 건 아름대로 그러니까 제가 정리하는 걸 좋아하지 청소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정리가 안 된 상태에 그게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렇지만 해야 되지만 하기 싫고 네 이것 때문에 계속 시끄러운데 어쨌든 하면 기분이 상쾌하다는 걸 알아요 아 나한테 올 그 뭐라 그러죠? 네 보상을 안다 네 네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아 그 당시에 그 상쾌함 그래서 정리했을 때 그 뿌듯함 이게 어느 정도는 제가 이게 체득이 되고 쌓이니까 그거를 보면서도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좋네요 네 자기 자신에게 올 보상을 세팅하고 네 그걸 보면서 가라 네 네 그것도 괜찮죠 네 지금 저하고 홍쌤하고 말을 종합해보면 나라는 존재 저도 저는 나 새끼라고 부르는데 나 새끼를 어떻게 잘 달래고 어르고 조종할 거냐 컨트롤할 거냐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네 이게 약간 참 골치 아픈 게임으로 치면 그 게임 아세요? 그 달리기 게임 모릅니다 엽기 게임 엽기 게임 아니면 항아리 게임 몰라요 말 게임 몰라요 말에 내 다리가 각각 하나씩 버튼이 있어가지고 오우 정말 잘 눌러야지 말이 뛰어요 오 신기하다 보통은 진짜 약간 망가진 로봇같이 뛰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골 잘 못하니까 달리기 게임도 두 손 두 다리가 각각 버튼이 있어가지고 오 신기하다 탁탁탁 누르면 잘 뛰는데 어려워요 보통은 막 항아리 게임 아시죠? 컨트롤 컨트롤이 되게 어려운 게임들 있어요. 그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나 새끼가. 아 조종 진짜 안되네. 짜증나 죽겠네. 그거를 잘 달래갖고 어르고 달래서 이렇게 가는게 그게 마감의 거의 90%인데 그래서 저같은 경우 타자치기 싫을 때 정말 쫀득한 키감의 기계식 키보드를 꺼내놓고 그거 누르고 싶다 이러면서 치고 그 다음에 내가 너무 지금 재미있게 하고 있는 게임이 있으면 이 공정 끝내고 내가 저게임 한다. 그거만 보고 간다거나 다트함 게임한다거나 그런식으로 약간 그때그때. 맞아요. 그건거 같아요. 자잘한걸로 자기를 달래서. 네. 말 안되죠 진짜 이거. 근데 진짜 쉽진 않아요. 이게 정말 어려워요. 나 새끼라는 표현이 괜히 나오겠어요. 네 그러니까. 아우 침멀 나 새끼요. 이렇게 되는거지. 그러니까 그만 책상에 앉으라고. 뭐 이런거 있잖아요. 노트 표라고. 누운 상태로 저한테 계속 외치잖아요. 맞아요. 그 엉덩이를 빨리 띠라고 이 새끼야. 일어나라고. 네. 그러면서 누워있죠. 네. 누워있어요. 맞아. 아 쉽지 않습니다. 청포도님 파이팅 하시고요. 파이팅이에요. 네. 그리고 이거 있어요. 데뷔하기 전에 더 힘들어요. 음. 명확하게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실감이 날 때부터 덜 힘듭니다. 아 여러분 제가 어디서 되게 좋은 문구를 봤는데요. 요즘에 아마존에서 동화책 팔리는 순위가 베스트셀러 1위래요. 네. 요즘 아마존에서 팔리는 동화책 중에서 한 40여 주간에 1위를 했다고 그랬나? 뭐네요. 그 아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제일 중요한 걸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 그 주인공이 주인공으로 보이는 그 캐릭터가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 위치에서 내 일을 하고 있을 때 나는 가장 평화롭다. 뭐 이런 식의 말이었어요. 내가 평화로울 때는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고 그 있어야 할 곳에서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있을 때 평화가 있는 거다. 라는 식의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 문구를 보고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평화일 수 있겠다. 근데 지금 청포도님 이하 많은 지망생 분들이 내가 원하고 있는 그 자리에 가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이니까 그렇죠. 마음속에선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엄청 찬찬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종봉 교수님이 하신 말처럼 작가가 되시면 약간 마음의 평화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올 것 같아요. 매우 힘들지만 나를 컨트롤하기가 좀 더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새로운 괴로움이 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저도 더 괴로움이 와요. 저도 사실 막 공부만 막연히 하고 있을 때는 사실 무슨 박사 라이센스를 따는 게 목표라고는 내가 설정을 했지만 그 이유는 또 어쩔 거야. 다음 논문. 그 다음엔 또 어쩔 거야. 라는 그 막연한 그 두려움이 있을 때는 또 내 자신이 흔들려서 맞아요. 맞아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청포도님이 하시는 고민은 너무나 당연해요. 하지만 정말 원하시는 데까지 가시게 되면 조금 나아지시고 그렇죠. 또 그 다른 목표가 생기면 다시 괴롭고 또 다시 괴롭고 이러실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거 지금 저희가 위로를 하는 건지 절망을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일단 아무도 보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제일 힘들게 하죠. 아이러니하게도 나중에 만화가가 되고 어떡하나 하시는데 그때는 새로운 어려움과 새로운 고통만 온다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새로운 버팀목에 나와요. 재밌죠? 새로운 버팀목과 새로운 서포터 새로운 도움이 등장합니다. 그걸 많이 느꼈어요. 예를 들면 독자들 자 그 다음 청포도님이 또 댓글로 올려주신 질문이에요. 여전히 청포도님이죠. 제가 읽어볼게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웹툰 연재처에 연재 제안서를 넣을 때 동시에 복수의 플랫폼에 넣어도 괜찮을까요? 연재처 한 곳마다 연재처 한 곳마다 투고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하다 보면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니까 그렇죠. 동시에 제안서를 넣고 싶은데 나중에 계약 이야기를 할 때 그쪽에서 혹시나 안 좋게 볼까 봐 괜시리 걱정이 됩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더라고요. 네. 많이 걱정하시더라고요. 진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것은 웹툰 플랫폼 쪽에서 자기의 생계와 목숨을 보고 일하는 담당자나 전문가들도 우습게 보시는 거예요. 넣으셔도 됩니다. 여러 군데 넣으세요. 무슨 말이냐 일본의 요미우리 자이언츠같이 순혈주의 이런 게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 업체 우리 회사만 바라보는 작가의 충성심 이거 아닙니다. 충성스러운데 만화 재미없잖아요. 당장 자르겠죠. 그런데 이 사람 여기저기 다 찔러보는 사람인데 재미있고 좋은 작품이잖아요. 그럼 잡아야죠. 당연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빨리 잡아야지.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썸타는 거랑 비슷해요. 플랫폼과 밀당을 해야 되는구나. 그럼요. 플랫폼과 작가는요. 굉장한 파트너이면서 동시에 협력의 협력의 존재 뭐라고 해야 되나 말을 못하냐 술을 먹으면 제가 말을 못하네요. 협력관계 협력관계 상호관계 파트너 파트너십이죠. 파트너십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한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 수냇볼을 갖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 작품을 실어줄 수 있는 곳을 찾는 거고요. 그분들은요. 자기 플랫폼을 채워줄 빛내줄 컨텐츠를 찾고 있는 겁니다. 양쪽 다 자기의 가장 중요한 카드를 들고 목숨 걸고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인간적인 매너 외에 쓸데없는 허래허식이나 신경 쓸 만한 그런 거 없습니다. 많이 넣으세요. 다 넣으세요. 요즘 데뷔 준비하시는 분들 웹툰 리그 도전 만화 그다음에 개인 매체 블로그 SNS 다 올리시잖아요. 맞아요. 최대한 많이 어필하시고 보여주시고 이 중에 누가 내 작품을 실어줄지를 한 번에 다 타진해보세요. 그러다가 어느 한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간발의 차이로 다른 데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두 번째 연락 온 데가 내가 더 가고 싶은 곳이었어요. 가서 말씀하세요. 다른 데서 먼저 연락이 왔지만 저는 당신들 매체를 원합니다. 고려 얼마 주실 겁니까? 되는 거예요? 멋지다. 네. 너무 낫네요. 그럼 저 다른 매체를 얘기 좀 해보고 올게요. 그럼 그쪽에서 저희도 어떻게든 내부적으로 더 고려를 높게 측정하기 위해서 회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프로와 프로의 만남이죠. 멋지다.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와 진짜 근데 연예의 밀당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확실하네요. 맞습니다. 밀당. 썸타. 맞아요. 이거는 진짜 그냥 그것만 바라보실 문제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나중에 매체와 애착 강의가 생기긴 합니다. 그것도 물론 있어요. 친정 느낌 그러니까 친정이란 말도 안 좋은데 고향 느낌 고향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나를 내 어떤 한 시대를 같이 했던 매체다. 그런 거 있죠. 그거 정서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런 감정과 느낌을 소중히 간직하는 거 좋습니다. 그거 중요하고요. 그거랑 별개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다음은요. 몸대국어. 몸대국어님.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메이션 전공으로 졸업하고 웹툰 작가를 준비 중인 몸대국어라고 합니다. 최근 베스트 도전의 연재를 하다가 완결을 내고 새 연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 연재를 위한 스토리를 짜다가 이것저것 고민이 생겼는데요. 그 중 하나가 왕도와 사도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남들이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저만의 것을 가지고 싶어 했고요. 그림을 그리고 만화를 만드는 데에 있어서도 제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작품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작이 정킹 연재에 실패해서 그런지 그런 생각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재미가 있고 내공이 받쳐준다면 사도나 비주류도 충분히 인기를 얻고 정직 연재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현재 준비하는 과정에 있고 실패도 한 번 겪어보니까 또다시 그런 스타일로 가기가 좀 두려워집니다. 또 제가 동화 같은 스타일을 선호하는 편인데 사실 저보다 더 화려하고 비주얼적으로 앞서는 작가분들이 이미 있어서 내가 그분들의 하위 호환이 되는 걸까? 별로 날 뽑을 만한 메리트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전작품을 하면서 많이 들었고요.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나 그림 스타일은 많은 독자분들에게 확 끌릴만한 매력이 없는 걸까요? 제가 생각을 바꿔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것 이외에 다른 문제점이 있는 걸까요? 홍란지쌤, 이종범쌤의 아주 직설적이고 냉철하고 디테일한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제가 연재하면서 멘탈이 많이 흔들리는 편인데요. 굳건한 멘탈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편이 좋을지도 좋은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 상반된 요청 멘탈 나 약합니다. 하지만 냉철하고 직설적인 지적 뭐 어떻게 해야 되죠? 냉철하고 직설적인 조언을 멘탈이 약한 분께 어떻게 하죠? 몬대국어님 일단은 이 생각이 듭니다. 작품을 저희가 봤어요. 네 봤어요. 멋집니다. 이미지도 멋지고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몬대국어님은 왕도와 사도가 뭐라고 생각하시나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고 있나 자기 자신이 왕도와 사도에 대해서 섣불리 나누고 계신 건 아닌가 무슨 말이냐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건 몬대국어님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요. 정말로 많은 작가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내가 작품을 했는데 그 작품이 인정받지 못하거나 주목받지 못했을 때 가끔 가다가 많은 분들이 스타일 비주류의 스타일 나만의 개성 때문이야 라고 도망갈 때가 많아요. 맞아요. 만약에 내가 나의 어떤 특정한 표현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서 보러 오는 사람들의 취향과 어떤 즐거움보다 나의 취향과 나의 표현 욕구가 더 중요해서 그렇게 하신 거면 문제없습니다. 선택하신 거고요. 다만 그걸 내가 선택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걸 선택한 대가로 사람들의 주목은 좀 낮아졌어라는 것이 오는 거죠. 그러면 애꿔준 것을 탓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대중매체에서 대중을 상대로 하고 싶어 명확하게 우선순위를 갈라서 그쪽을 선택하신 분들은 그쪽을 위해서 어떤 것을 바꿀지를 고민하는 순서로 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야기를 쓰는 방식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나 스타일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 쪽에 맞춰져 있는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무턱대고 내 작품은 사도야 사도기 때문에 안 먹히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고민을 조금 더 밀고 나갈 여지가 아직 남아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이건 뭐라고 너무 날카롭나 내가 지금? 아니에요. 이런 식의 고민을 하시는 다수의 분들도 있고 그런 고민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엄청 했죠.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전에 얘기 한 번 드렸었잖아요. 저는 제 취향이 되게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스스로 해서 고민도 막 얘기 안 하고 몰라줄 거야. 이런 식으로 혼자 고립된 적이 있다. 그런데 저도 역시 문대국어님처럼 이런 생각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때 저는 되게 불안감을 많이 느꼈어요. 불안감? 네. 불안했던 것 같아요. 나는 비주류라서 아무한테도 인정 못 받아. 그런데 왕도가 뭔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나 사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막연히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싶지는 않으면서 내 거를 고수하기에는 되게 불안감을 저는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에서 해소를 했냐면요. 공부를 하면서 저는 진짜 많이 해소가 됐는데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사실 대학원에 들어가기 전에도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는 공부인 것 같애라고 해서 들어간 거지만 실제로 그게 해소가 됐어요. 어떤 식의 해소냐면 내가 왜 이 취향이 싫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고 싫어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뭔지를 알게 되니 훨씬 마음이 편한 거예요. 싫어하더라도 마음이 편하고 네. 싫어하더라도 더 이상 싫어하지 않게 되거나 맞아요. 아 내가 이거를 괜히 싫어했구나 혹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점이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취향이 대중적이 아니라고 내가 판단했던 거구나 아 그러면 나는 요 요인에서 나는 되게 식상함을 느끼나 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나는 이런 비주얼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남들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나는 있잖아. 이거는 별로라고 생각해. 왜냐하면 내 취향에는 이런 이런 요소는 없거든. 좋아하지 않거든. 그런데 나는 이런 이런 요소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게 나는 어떤 면에서 가치가 더 있다고 생각해. 내 가치 판단에서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서 난 이런 작품이 좋아. 라고 자꾸만 설명하게 되니까 불안감도 없어지고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세운 기준이 되게 나를 나의 불안감을 없애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중요하네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도 이런 식의 이야기를 되게 고민을 많이 해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교수님들은 항상 이게 정도인 것처럼 말씀하세요? 이것만이 길인 것처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정중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저도 그냥 얘기를 해주는 게 그거는 맞다. 네 말이 맞다. 다른 길이 물론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그 이외의 것을 보았을 때 훨씬 더 너 자신이 남들에게 당당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러지 않고 남들에게 보여줬을 때는 남들이 무슨 한마디 한마디에 멘탈이 흔들리고 내 자신이 자신 없으니까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하지만 무엇인지 알고 내가 하면 이것도 인정하는 가운데 내 것도 인정해줘 라고 얘기를 설득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에 조금 덜 흔들리게 되더라. 분명히 있어요. 맞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때도 미워했던 건 지금도 미워할 수 있는데요. 맞아요. 조금 더 편안하게 미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되게 중요한 말씀 하신 것 같아요. 바쿠만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고 일본말화에서 왕도, 사도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작가님들 중에서 왕도와 사도를 딱 구분할 수 있는 작가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애매하고 모릅니다. 심지어 점프라는 잡지 일본에 거기서 연재된 데서 왕도라고 알잖아요. 아닌 거 많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어쿠스틴 라이프, 그림체, 왕도인가요? 애매하죠? 아까 비주류라고 볼 수도 있죠? 지금 메이저 시장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요. 이런 거. 뭐 노블레스는 왕도로 보이세요?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그건요. 결과적으로 메이저 시장 한가운데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왕도로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작품들이요. 이거 비주류인가? 싶은데 주류 시장 한가운데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이 작가님, 몬데구과 작가님의 작품을 보니까요. 전혀 마이너하지 않습니다. 그림 되게 예뻐요. 네, 예뻐요. 예쁘고 스타일이 이거 되게 난해한데 좀 어려운데 개성 넘쳐서 좀 불편한데 이런 느낌 하나도 없고요. 맞아요. 그런 느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돈 잘 벌릴 것 같은 그림체거든요. 너무 동화적이고 아름답고 예쁘고 다른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세요. 이게 작가님의 스타일이 되게 마니악하고 소수 취향이고 비주류라서 뭐가 안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냥 뭐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이미 충분한데 이미 충분한데 그것을 필요로 하는 플랫폼이나 그것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아직 안 나온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럼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작품이 좋으면 무조건 된다. 이거는 원칙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약간의 운때가 들어가고요. 시기가 들어가고 언제 그 시기와 그 매체와 그 자리가 나올지 몰라서 보통 오래 버티면 대부분 되는 거예요. 맞아요. 운때가 찾아오니까. 돌아가거든요. 그 자리가 딱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스타일만큼 웹툰에서 되게 중요한 것은 결국 웹툰이라는 건 서사 매체이기 때문에 이야기라는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 측면에 있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도 하나만 한 얘기하는 것 같다. 멘탈이 많이 흔들리는 편인데 굳건한 멘탈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편이 좋을지도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멘탈은 모두가 다 강해질 수 없다고 봅니다. 맞아요. 꼭 강한 것이 정답이니까 멘탈이 약한 나는 오답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저는 너무 스스로를 못 살게 구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남들보다 멘탈이 약해. 남들보다 키가 작은 것처럼. 똑같은. 그냥 타고 나서 그렇게 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여기 약간의 팁이 될 만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홍남진 선생님이 공부를 통해 힐링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작업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스스로 제가 이해하고 있을 때는 멘탈이 좀 세져요. 나는 이것 때문에 이 작업을 하고 있어. 라고 내가 스스로 알고 있을 때 그럴 때는 누가 내 작품 보러 와서 욕하고 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있을 때는요. 사람들의 반응 하나하나에 다 흔들리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강한 멘탈은 근본적인 자기 이해에서 나온다. 동기가 명확하게 이해되면 멘탈이 좀 건강해집니다. 역시 몬대국어님도 아까 청포도님처럼 자기가 원하는 목표인 자리에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꾸 흔들리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 찾았어요. 뭐야? 동화, 동화. 아마존에서 48주간 1위를 차지하고 있대요. 제목이 뭡니까? 팍스라는 동화라고 합니다. 팍스? 존 클라센 작가님이 그 만드신 저 그림, 잘해요. 저 그림 너무 예쁜데. 이분이 만드신 팍스라는 동화 측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난 정확히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서 해야 할 일을 정확히 하고 있거든. 그게 평화야. 저 이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뭔가 이거 신자유주의의 자식 같은 느낌이 팍 나요. 그래요? 노동자들에게 너는 그 자리에서 부품으로 속에서 하고 있을 일을 해라.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이 너의 평화다.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삐뚤어져가지고요. 근데 뭐 그걸 깨닫기까지 난 무척 오랜 시간이 걸렸어. 내 스스로 해내야 할 거야. 하지만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멋지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이 나오는 팍스라는 동화책이네요. 근데 이런 식의 말들이 조금 힐링이 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작가라는 목표를 향해 가고 계신 어떤 과정 안에 있으니까 흔들리고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의 고민이 남들도 다 그러니까 견뎌 이런 말은 아니고요. 그럼요. 다른 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죠. 그리고 그 개개인마다 고민이나 이런 힘듦의 어떤 크기를 비교할 수는 없어요. 모두 다 큰 고민을 안 하고 사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과정 안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어떤 한 부분에서는 위로가 되기도 해서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또 이겨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나아지는 때가 이겨내기 보다는 지금보다는 좀 나아지는 때가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윈터 이즈 커밍 다음이 있어요. 그럼요. 네. 그 아 근데 뭔데 그거는 나 그림 너무 괜찮은데. 네. 귀엽잖아요. 스타일도 되게 좋고. 예쁘고 아기자기. 왜 웹툰 작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것인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왜 웹툰 작가를 하고 있지? 나의 스타일, 나의 비주얼적인 어떤 취향을 표현하고 싶은데 애니메이션보다 내가 혼자서 많이 할 수 있는 게 웹툰이다. 이럴 수도 있고요. 나는 이야기를 만드는 게 좋은데 애니메이션은 너무 품이 많이 들어서 혼자서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좋아. 그래서 웹툰을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여러 가지 예가 있죠. 그 중에서 과연 뭔데 그거님은 무엇 때문에 웹툰 작가를 준비하고 계시는가. 구체적으로 답변이 나올수록 왕도와 사도에 대한 고민은 사라집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오늘도 벌써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제가 날려먹지 않고 살아남은 반가워 영업활동은 붙이면 되니까. 네. 근데 그때 제가 감기에 걸렸어서 목소리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괜찮아요. 이 시기가 되니까요. 제가 팟캐스트를 참 많이 듣잖아요. 수많은 팟캐스트가 전부 다 코맹맹이 소리가. 네. 맞아요. 훈련받은 아나운서도 별로 없으니까 다들 다 이렇게 막 코를 막고 얘기하는 느낌으로다가 팟캐스트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네요. 네. 오늘 홍란진 선생님 목소리 괜찮은데요? 네. 오늘은 나왔죠. 저는 많이 막혀 있어요. 어제 무리하셔서. 네. 참. 여러분 즐겁게 들으시기에 방해가 될 목소리 죄송하고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워낙 달변 가시니까. 달변을 맞고 있습니다. 제가 숙취가 있을 때는 말을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근데 저보다는 뭐 숙취 있을 때보다도 숙취 있는 것도 훨씬 잘하시니까. 아 갑자기 왜 또 왜 그래요? 나는 진짜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저렇게 달변이실까? 말을요? 네. 그것도 노력하면 괜찮아져요? 아 저는 진짜 궁금해서. 푹 들어오시네요. 맨날 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돼? 뭐 이렇게 말이 정리를 못하고 상세수설해? 막 이런 생각하면서 항상 녹음 때마다. 아니에요. 홍란지 선생님의 말하기는 연구자가 텍스트를 오래 다루었기 때문에 나오는 논리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 논리. 느껴요. 느껴요. 진짜요? 네. 느낍니다. 이루어주려고 하지 마시고. 아 걸렸네. 아니 근데 좀 이렇게 좀 또박또박 문장이 딱 되도록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노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사실 노력을 많이 안 하는 것 같긴 해요. 그건 있습니다. 주호민 작가님이 예전에 저한테 제가 참 좋아하는 칭찬을 하셨어요. 종범인은 무슨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들을 받아 적으면 완벽한 문장이 돼. 그러니까. 그거 너무 부러워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문득문득 떠올려봤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저도 주술과는 게 틀리고 앞뒤 어긋나는 문장 말할 때 많습니다. 아니에요. 근데 되게 정확하세요. 문장으로 항상 딱 끝내시고요. 제가 왜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뭐냐면요. 저 약간 정신병자 같은데요. 약간 이상한데. 차 타고 가거나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팟캐스트를 듣다가 어떤 부분이 나오면 딱 스탑을 시키고 그 뒤를 이어서 제가 막 말을 해요. 연습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연습이란 느낌보다는 즐기는 건데요. 대박. 나라면 이렇게 말하겠다. 내가 더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나 평생 안 되겠구나. 하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가상 인터뷰 아니면 가상 논쟁. 혼자 시간 들으면서 어디 갈 때 가상 논쟁 되게 많이 해요. 유시민 작가님이라거나 손석희 씨 같은 분들 떠올리면서 그 상대 스파링 파트너라 생각을 하고 막 논쟁을 해보기도 하고 인터뷰할 때 답변을 해보기도 하고 이런 게 이상한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잘하시는구나. 역시 나는 안 될 것 같아. 노력하지 말아야 되겠다. 대충 살아야지 뭐. 홍란진 선생님 말 잘하십니다. 잘하고 싶어요. 네. 잘하세요. 저 되게 재수 없었어요. 지금. 아니 잘하고 싶은데 생각해보니까 저만한 노력을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냥 마음을 비울래요. 저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즐길 자신도 없어서. 아니 저런 욕심은 진짜 욕심이다. 저건 내가 갖기에 너무 큰 욕심인 것 같네요. 최초의 동기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말싸움에서 지고 싶지 않아서 말을 연습했었나? 아주 어린 나이 때?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쟤 말 참 잘한다. 인정해주는 게 즐거워서 말을 연습하는 사람도 있고요. 최초의 동기는 사람마다 좀 다른데 분명한 건 늘수록 좋아지는 건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늘수록 좋아하게 되는 건 있어요. 잘하게 되면. 네. 능숙해지면. 점점 잘할수록 더 좋아하게 되고 더 좋아하게 될수록 더 잘하고 싶게 되고 이 선순환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떤 걸 잘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저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실컷 잘난 척 다 해놓고. 짜증나. 여러분 실초 짜증나죠. 아 참. 자 오늘 요금 어떠셨습니까? 네 뭐 마지막에 좀 그랬네요. 아 되게 좋았는데. 아 눈물난다.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숙취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니 근데 뭐 잘나신 분이 잘난 척을 하시니 뭐라고 반박도 못하겠고. 아 진짜 지능적 안티다. 지능적 안티야 진짜. 저 때문에 재녹음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신 홍란진 선생님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저는 재녹음 하는데도 다시 읽어보는데도 보내주신 모든 사연들이 너무너무 진솔하게 느껴졌고. 그러니까요. 어느 것 하나 흘려들 수 없는 고민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언제나 이렇게 여러분 웹툰스쿨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저희는 궁극의 플롯도 있고요. 롱터뷰도 있고요. 다양한 구성과 기획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강문화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스쿨의 반가우 활동. 그 첫 번째 반가우 고민활동을 마무리하고요. 영업활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튼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튼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튼 웹툰 웹소설은 저스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튼 방과 후 영업활동 오늘은 우리 마이크 키시고요. 홍홍웨드가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은 우리의 홍반장 홍박사 닥터홍 어떤 작품을 가져오셨습니까? 네. 저는 오늘 2016년 오늘의 우리 만화상 수상작인 김정연 작가님의 혼자를 기르는 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끝내주죠. 이 작품이 오늘의 우리 만화상을 탈 때 수상 발표를 제가 했죠. 아 그러셨구나. 아 부럽다. 네. 저는 혼자를 기르는 법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한 삶이라는 키워드를 얹어봤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기 위한 삶. 사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에세이 제 안에 제일 처음에 지었던 제목이 혼자를 키우는 법이었어요. 아 정말요? 이 만화 뜨고 눈물을 머금으며 그 에세이 제목을 버렸죠. 아 이거는 빼바켄트 표절. 그렇네. 진짜 제 에세이의 주된 얘기가 저 혼자를 저 스스로 어떻게 키울까에 대한 얘기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만화가 너무 그 얘기를 잘하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만화는 다음 웹툰에서 연재하셨던 그리고 지금 시즌2를 연재를 연재가 끝났는지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봤네요. 시즌1과 2까지를 연재를 하신 김정연 작가님의 작품이고요.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이시다라는 여성이 나옵니다. 네. 주인공이시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시다라는 이름이 왜 지어졌는지 아시죠? 왜요? 말씀해 주세요. 네. 아버님께서 이시다. 내 딸만은 누군가의 님이시다. 좀 뭔가를 대접받는 님이시다. 이런 식의 의미를 주기 위해서 이시다라는 이름을 주게 되었는데 나는 지금 회사에서 시다 일을 하고 있다라는 언어 유희를 또 재밌게 해주셨죠. 시다 바리가. 네. 이 이시다는 안동에서 살고 있었던 여성이었고요. 인테리어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서울에 있는 인테리어 회사에 근무하게 되면서 가족으로부터 독립해서 혼자 살기를 시작합니다. 안동 하면 떠오르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네. 하회탈? 하회탈이 왜 그 얼굴인지 아세요? 왜요? 저도 얼마 전에 들은 얘기예요. 당연히 이건 근거 없습니다. 네. 네. 안동이 우리나라 최대 대마촌에서 지금 아시죠? 어머 진짜요? 옛날에 차 하면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 해달라고 나라에 요청한 것도 안동이라고 알고 있고요. 옛날에는 그 안동에 만약에 불법 대마가 있다. 모아가지고 태우고. 대박. 막 나라에서 와가지고. 오 전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옛날부터 조상님들부터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대마를 태우면. 양반의 도시 아닌가요? 그 마을 사람들은 이제 다 대마를 저기서 불태우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다들 얼굴이 행복하니까. 하회탈 얼굴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었습니다. 재밌네요. 너무 웃기죠? 죄송합니다. 안동분들 그 죄송해요. 저 안동 되게 좋아해요. 저 국내 전국일주할 때 안동에서 되게 오래 있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네. 네. 암튼. 네. 네. 그런 일이 약간 우스갯소리로 있나봐요. 그리고요? 네. 이 시다가 혼자서 살기 위해서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내용이 시즌1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시다가 혼자서 살게 되면서 혼자이면 남의 기분 따윈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누가 하는 질문에 굳이 대답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는 이런 아주 자유로움을 만끽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나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혼자를 기르는 삶이 시작이 되죠. 크. 어떤 사람들에게는 로망이죠. 그렇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만하고 싶다 이 고독 이럴 수도 있는 복잡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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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생각보다 이 혼자를 기르는 법에서 이 시다가 말하는 이런 고민들 생각하는 고민들이 너무나 디테일하게 와닿더라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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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내가 누군가와 같이 살 때 항상 그렇지. 강요당했지. 그리고 항상 나의 의견보다는 가족의 어떤 규범이랄지. 그렇죠. 우리 가족은 이게 법칙이다. 수많은 맥락들이 있잖아요. 네. 있죠. 심지어 고양이랑 살아도 고양이가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굉장히 작은 어떤 집단부터 시작해서 큰 집단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 집단에 맞추기 위해서 나의 어떤 뾰족함을 깎게 되는 이러한 삶을 굉장히 많이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어떤 집단 안에는 개인보다는 집단의 그러니까 소수보다는 다수의 가치관이나 방식이 강요되기 마련이죠. 한국은 특히도 하죠. 네. 이런 변화하지 않는 고정된 틀 안에서 다양성이라는 이름은 좀처럼 허용되기가 힘들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힘들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사는 게 다 다른데 생각하는 게 다 다른데 어떻게 한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그 생각을 아버님의 기준에 어머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기를 강요할 수 있을까 개인은 다른데. 그렇죠. 다투해도 되는데 둘만 있을 땐 놀리시잖아요. 홍쌤이. 다투할 수 있지. 다양성을 인정해야지. 그런데 그렇게 안 되죠. 놀림당합니다. 그런데 그게 왜 허용하지 않아 주실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저도. 왜 허용하지 않아 주셨어요. 홍란진 선생님. 왠가요. 왜. 아 저요. 저 허용했어요. 하모니카 한다가 놀리고. 부를 수도 있죠. 하모니카. 그냥 놀리고 싶어서요. 네. 그래서요. 재밌잖아요. 다양성을 허용해 주세요. 그래서. 네. 그런데 이게 다양성을 허용하지 않아 하는 그러니까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매우 편한 제도더라고요. 편한 어떤 관계. 위계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너희도 따라서 해. 내가 법이야. 여기서는 내가 가장이니까 니네가 따라서 해야 해. 라고 하면 더 이상 토를 달기가 어렵잖아요. 부모로서도 느낄 때가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정말 자식들이 저는 그거 합리적으로 약간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이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걸 얘의 방식대로도 인정해주고 또 다른 애는 방식대로 인정해주려면. 피곤하죠. 피곤하죠. 솔직히 조금만 다양성을 무시하면. 네. 정말. 내가 진짜 편한데. 네. 권위를 가진 사람은 정말 너무 편한 거예요. 아 그렇죠. 꿀맛이겠죠. 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조용히 해. 그만 얘기해. 어른들에게 토달지 마. 이런 식의 말을 하게 되죠. 남자가, 교수가, 부모가, 상사가. 자식이. 조금만 더 편할 수 있는 길 찾다 보면 이렇게 되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런 틀거리를 하면서 이시다는 굉장히 답답해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시다가 혼자 살게 되면서 나는 이렇게 가족과 살면서 굉장히 많은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굉장히 많은 이런 위계에서 답답함을 느끼면서 살았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내보이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회사 탓일까? 정말 이 가족의 특성 때문일까? 아니면 이시다가 여자에게 때문일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는 이시다가 굉장히 혼자를 기르는 법에서 문제의 제기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현실적으로 해주셨고 그리고 정말로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곳의 방향성을 굉장히 정곡을 찔러서 대답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맞다. 우리는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모두 각자의 방식대로 성장하는 게 맞다. 다양성으로 인정해주는 건 맞다. 하지만 이시다가 성인이시다가 혼자서 살기 위해서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했던 이유는 자기가 혼자서 독립할 수 있을 만한 경제적 재반이 없는 거예요. 보통 그것 때문이죠. 네. 청년들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께 저 이렇게 혼자 사려고 하는데 돈 좀 보태주시면 대출은 이렇게 이렇게 갚을 거고요. 라고 굉장히 종속적인 삶을 살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가족의 문제인가? 이시다가 그냥 여자이기 때문인가? 여기서는 다 X표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뭔가요? 이건 바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청년들이 혼자서 살고자 했을 때 자유로운 혼자의 삶을 살 수 없게끔 억압하고 있는 이것은 생각보다 우리가 내가 아닌 남 때문에 내가 이렇게 혼자 사는 게 힘든 게 아니고 그리고 우리 가족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문에 내가 혼자 사는 게 어렵고 힘든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청년들에게 혼자서 다리 쭉 뻗고 살 수 있을 만한 공간조차 그리고 그런 어떤 삶의 여유조차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혼자를 기르는 법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더라고요. 보통 왜 연애하다가 연애가 끝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것들이 많죠. 어떤 동네를 떠나와야지 기억나는 것들이 있고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살면서부터 알게 되는 게 진짜 많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보면서. 그렇죠. 선생님 혼자 살아본 적 있어요? 저 있어요. 2년 정도? 2년 정도? 2년이면 나쁘지 않은 기간이네요. 네. 전 진짜 좋았죠. 그래서. 제가 그때 대학원도 다니면서 일러스트레이터 일을 하면서 조교도 하면서 공부랑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집하고 제가 학교가 한 시간 거리였거든요. 이거를 출퇴근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한 시간이요? 네. 그래서 차를 살까 아니면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할까 꽤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제가 자취방을 얻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원룸에서 혼자서 살고 있었는데 저는 그때 여러 가지를 느꼈습니다. 아. 여기서 처음에 이동범 작가님이 저한테 언제 어른이 됐다고 느끼세요? 라고 질문하셨던 것에 답을 좀 드릴 수 있겠네요. 뭔데요? 어른이라기보다. 볶음밥? 네. 혼자서 살기 되게 어렵구나. 힘든 거였구나. 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나 스스로를 건사해야 되기 시작했을 때. 네. 그때 정말 이게 생각보다 되게 어려운 일이구나. 그렇죠. 원래 음식물 쓰레기는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 아니었어? 네. 내가 버려야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 진짜 정말 깜짝 놀랐던 게 TV 주변에 먼지가 2, 3일 만에 막 굴러다니는 거였어. 아니 왜 이게 굴러다녀? 너무 신기한 거죠? 양말은 원래 한 쌍씩 묶여서 나오는 거 아니야? 빨면 뿅 하고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밥은 왜 계속 밥통에서 있으면 딱딱해지는 걸까? 누군가가 나를 위해 무언가를 희생해 주지 않았을 때. 네. 그리고 저는 그때 되게 골목, 바로 골목에서 한 20미터만 나가면 먹자 골목으로 되게 번화했던 곳이었어요. 그 먹자 골목 바로 뒤편에서 원룸에서 살았는데 진짜 가깝잖아요. 거기 먹자 골목이니까 되게 번화하고 사람도 많고 그리고 항상 밤에도 불이 켜져 있고 그런데 이상하게 거기를 통해서 20미터 되는 어두컴컴한 골목을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데 한 밤 11시에 12시면 되면 그 골목을 들어가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당연합니다. 20미터만 가면 되는데. 무섭죠. 네.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작업실하고도 한 5분 정도 거리였거든요. 그래서 작업실에서 5분 거리고 학교에서도 가까우면 난 작업실에 갔다가 바로 집에 오면 진짜 편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작업실에서 제가 또 방을 새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무서워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진짜 혼자서 살기가 만만치 않은 일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죠. 한국에서 남자들이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제가 혼자 여행했을 때 지금은 잘 안 가는데 그런 데를 다른 나라 여행할 때 약간 치안이 안 좋은 동네를 저도 모른 채 숙소로 잡았던 적이 있어요. 진짜 거기 위험한 데였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거든요. 거기서 살다가? 근데 저를 도와주었던 어떤 숙소 주인이 있었고 그 사람이랑 다니면 가이드가 되고 하니까 괜찮았어요. 근데 다른 숙소로 옮겼을 때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고 현지인도 없고 그러면서 굉장히 무서운 빈민가라고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지나가면 맞거나 강도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제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몇 미터 안 가면 되는 곳인데도 되게 무서운 거예요. 누가 총 쏘면 어떻게 되냐? 문득 알았죠. 한국에서 여성이 밤에 골목을 걸을 때 언제나 이런 느낌을 느끼며 사는 거라면 나는 그동안 그걸 모르고 살았구만. 진짜 공포스럽구만. 이런 걸 그때 알았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때 많이 느끼게 됐는데 이렇게 이시다는 그런 어려움을 듣고 혼자서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지금 느꼈던 어떤 신변의 불안? 그러니까 20미터만 걸어가면 우리 집인데 거기를 들어사기가 무섭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좁게 생각하면 아, 나를 공격할지도 모르는 익명의 남성들 다 미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 좁은 시야로 바라보는 그런 총구를 날린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러면 모든 다수의 남성을 다 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죠. 네, 근데 그거는 사실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이게 올바른 방향이라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시다는 이 혼자를 기르는 법에서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나는 모든 이시다의 어떤 행동들이 행동을 구속하는 것이 안동에 살고 있는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억압받고 살았던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렇게 혼자 살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라고 좁은 시야로 봤을 때는 우리 정말 나의 아버지만 뭔가 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넓혀서 넓혀서 살다 보니 아, 이게 진짜 사회 구조 안에서의 문제가 있었던 거구나. 그렇죠. 그 뭐라고 하죠? 프렉탈 구조라고 하죠? 내가 한 번 겪었던 개인적인 일은 아주 큰 범위에서도 벌어지고 있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생각, 시야를 좀 넓히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를 구독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시야를 넓히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혼자를 기르는 범위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작품을 보시고 나서요. 종합적인 정서를 느끼셨을 텐데 크게 그걸 정리를 해보면 어떤 쪽의 정서였어요? 위로, 응원, 절망, 분노? 어느 쪽이었나요? 저는 생각보다는 질문에 대한 답. 네. 그래서 좋았습니다. 머리가 좀 맑아지는 명징한 답. 그런 거 흔치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정말 편향된 생각을 하면 잘못 총구를 겨눌 수 있는 그런 것에서 조금 더 확장을 시켜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이 혼자를 기르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되게 감탄을 하면서 봤어요. 그러니까 매화마다 질문을 던져요. 이시다를 통해서 질문을 던지는데 화건을 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 이시다의 삶을 통해서 고민하는 걸 통해서 음, 그치. 그게 내가 생각했던 게 너무 좁은 시야일 수 있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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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게, 이게 화건할 수 없는 내용이지. 네. 맞아.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 질문했을 때 어떻게 화건을 할 수 있겠어? 그건 당연하지. 음, 음, 음. 라는 생각을 굉장히 이 작품에서 잘 녹여져 있어서 그게 굉장히 놀랍더라고요. 젊은 작가분이 네. 본인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객관화해서 바라보실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 제가 느끼는 건데 네. 그... 되게 많은 좋은 작품들을 보며 잘하다 보니까 네.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어요. 음... 어떤 작가가 네. 무슨 고민을 시작할 때 쯤에 네. 그걸 만화를 그리면 정답을 줘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답을 동의하지 않아요. 근데 그 작가가 그 질문을 좀 더 고민하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너 어떻게 생각하냐? 작품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민을 해요. 근데 그 작가가 그거에 대해 더 깊게 들어가서 자기 인생에 그 고민만을 하다가 말년에 어떤 작품을 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시 정답을 줘요. 근데 이번에는 그게 굉장히 작가 혼자서 내린 작가만의 정답이라는 느낌인데도 내 삶의 해답을 같이 줘요. 보편적인. 한 바퀴 돌아서 결국은 어떤 해답을 주는 데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다수의 작가들이 요즘 웹툰에서 되게 잘 하시는 걸 보고 이런 걸 느꼈습니다. 웹툰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고백적인 만화가 더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좀 더 적은 숫자의 작품들이 어딘가에서 독자를 만났던 게 이런 고백적인 만화였다면 지금은 단지라거나 아니면 이런 혼자를 기르는 법 아니면 먹는 존재 이런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젊은 거장들의 만화가 독자를 많이 만나게 됐구나. 그 중에 하나가 이 작품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시다의 어떤 일상의 여러 편린이나 단상을 통해서 삶을 관조하고 관점을 굉장히 확장을 많이 시키는데 강제성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더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혼자를 기르는 법의 중요한 부분이 그건 것 같아요. 맨날 저의 경우는 그렇거든요. 어렸을 때 하도 강제를 많이 당해서 학교 때, 군대 때 제가 저 혼자 하고만 있을 때도 무언가 강제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저한테 맞아요. 내가 나한테 강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혼자서 사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화해를 하는 데가 오잖아요. 내가 나한테 왜 이러고 있지? 강제를 안 하게 되는 최초의 경험을 했을 때 제가 되게 자유로웠는데 혼자를 기르는 법이라는 방법 책이 하나 있다면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좀 더 객관화해서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나 이렇게까지 강제할 필요 없었는데 라고 하면서 누군가가 미워지기도 하고 한없이 그 화살을 누군가에게 막 돌리려고 노력을 하다가 다시 생각해 보니 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생각보다 문제는 나 자신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자기의 객관화까지 이 생각이 생각이 돌아서 나에게까지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 혼자를 기르는 방법은 정말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내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진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내가 혼자서 상처받지 않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가장 첫 번째가 아닐까 이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라 라는 식의 메시지 주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이 반복했던 얘기네요. 자기 이해에 대한 것들 저도 이 작품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작가님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게 무슨 여행이라고 친다면 그 대상의 내가 되면요. 나를 이해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상당히 자세한 지도책이 필요합니다. 꽤 어려워요. 나라는 지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책이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지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는 막연한 욕망이 생기는 분들이 계시면 굉장히 훌륭한 지도책으로서 혼자를 기리는 법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세상에 플롯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 플롯들을 모두 다 포괄할 수 있는 단 한 개의 플롯이 있을 수 있다. 그건 바로 내가 누구인가에 관련된 플롯이다. 영웅의 여정이 작가의 여정으로 변하는 그 지점이네요. 그래서 이게 바로 혼자를 기르는 법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명쾌한 어떤 키워드지 않을까. 내가 누구인가. 감사합니다. 오늘의 방과 후 영업활동은 김정현 작가님의 혼자를 기르는 법 저의 에세이 제목이 될 뻔했던 혼자를 키우는 법보다 훨씬 더 멋진 제목과 내용에 말합니다. 오늘의 영업활동도 너무 좋았고요. 당연히 저는 이미 영업당한 작품이지만 애청자분들 중에서 그 말 들어본 적은 있는데 아직 못 봤다. 지체 없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녹음 어떠셨어요? 네. 오늘 제가 왔지요. 오늘 저 왜 이렇게 업됐죠? 업되셨어요? 아까는 격앙되지 않았나요? 저는 아까 점심 때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오늘 좀 사실 걱정했었거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 가지 증세가 하나가 많이 먹고요. 하나가 좀 격앙돼요.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말이 빨라지고 여러분하고 여러분이 이래 아이돌 같은 말을 하고 있는지 했어. 여러분하고 녹음을 하게 여러분하고 녹음을 해. 이거 아이돌들이라는 말이잖아요. 홍란진 선생님하고 녹음하면서 여러분의 청취자분들의 사연도 읽고 좋은 작품 영업도 당하고 했더니 상당히 스트레스가 해소가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오늘도 녹음 너무 즐거웠고요. 여러분 맨날 힘들다고 엄살 부리지만 사실은 매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둘 다 잘 지내고 있고요. 저도 오늘 녹음이 끝나고 다시 작업으로 들어가면 스트레스는 받더라도 행복한 남은 하루가 되겠죠.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네네. 또 일하러 열심히 봉사일을 하시러 일하러 갑시다. 작가들의 일상과 고민 고통과 보람들을 나누기 위해서 오늘도 마이크 앞에서 수다를 떨었습니다. 청강보나 산업자학교가 주최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호 앱툰스쿨의 방과 후 활동 오늘 녹음도 무사히 잘 끝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 맞다. 궁극의 플롯 진짜 말 그대로 궁극의 플롯 12단계 1부만 여러분 들으시고 지금 방과 후 활동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궁극의 플롯 나머지 하편을 들으세요. 한 번 끊어져서 너무 죄송한데 나중에 몰아서 들으세요. 몰아서 궁극의 플롯 편 이렇게 몰아듣고 궁극의 플롯에 대한 지금 반응이 엄청 뜨거워서 이번 편 괜찮았죠. 네. 진짜 김태곤 작가님 또 웰컴백 하셔가지고 김태곤 작가님 또 호나우도 같이 그러니까요. 드림을 하시다가 개그로 똥불 차고 진짜 멋지세요. 네. 그런 여러분 하편 너무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느긋하게 다른 방송 다른 코너들 들으시면서 기다리시다가 다시 공급으로 올라오면 들어주세요. 네. 전 지금까지 웹툰스쿨의 메인 진행을 맡고 있는 유종범이었고요. 네. 저는 홍란지였습니다. 곧 다녔고 홍란지 본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